세계의 지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칭짱구원 동부에 있는 중국 칭하이성 신잉시가 지난 21일 서울에서 관광투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 신잉시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관광자원 등을 강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신잉시는 칭하이성의 성도로 인구 220만 명의 관광도시입니다. 신잉시의 칭하이는 장강, 황하, 난창강 등 3개강의 발원지로 알려졌습니다. 또 중국 내륙 최대 호수인 칭하이호는 연중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. 이 밖에 불교 성지인 타월사와 도교 공중사원인 투로이콘이 있고 서부지역에서 가장 높은 퉁관 이슬람 대사원도 있습니다. 신잉은 관광도시에 걸맞게 철도공항 등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. 서장에서 이어지는 횡단철도가 신잉시에서 시작됩니다. 칭장고원은 여름 내내 시원한 날씨를 유지해 여름철 관광지로 유명합니다. 다양한 소수민족이 살고 있고 불교와 이슬람교, 도교 등 다양한 종교와 문화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칭장호수 주변으로 고산지대와 사막, 원시림, 대초원 등이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경관도 지니고 있습니다. 경인방송 강석입니다.